수입 세단 또 하나의 라이벌이죠 BMW 3시리즈와 벤츠의 C클래스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각 차종 모든 등급의 2월 할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할인은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할인가를 알아보실 때는 개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고 편하게 만족하실 확률이 높아요 아무 영업사원이나 이 할인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차 견적 신청할 때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견적 신청 가능하니까 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때 추천인에 블라인드 넣고 차량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세차 세트가 무상으로 지급되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기간은 영업사원을 통해서 안내받으셔야 돼요 가솔린 2000cc 먼저 보겠습니다 BMW 3시리즈 중에는 가장 할인이 좋은 건 320i 럭셔리 차량 정가 5,460만원 현금 할인율 16.5% 900만원 할인해서 4,56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렌트나 리스 금융 상품을 이용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금융 할인율도 16.5% 900만원 할인해서 4,56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할인이 좋은 거는 320i M 스포츠 차량 정가 5,460만원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똑같이 15.6% 8,560만원 할인해서 4,61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가솔린 2000cc 그러니까 320i급은 모두 한 12%에서 많게는 16.5%까지 할인을 하는데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은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츠 보겠습니다 벤츠 세 가지 차종 중에 가장 할인이 좋은 건 C200 AMG 라인입니다 차량 정가 5,920만원 현금 할인율은 6.3% 370만원 할인된 5,55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은 이거보다 약간 높은 8.1% 478만원 할인된 5,442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200 쿠페 같은 경우는 차량 정가 6,210만원 현금 할인율 3% 188만원 할인해서 6,22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은 5% 할인해서 310만원 할인된 5,90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C200 카브리올레는 차량 정가 6,730만원 현금 할인율은 3.9% 261만원 할인된 6,469만원 금융 할인율은 5% 336만원 할인된 6,394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가솔린 3,000cc 이상입니다 BMW M340i 좋은 차량이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차량 정가 7,580만원 현금 할인율은 7.9% 600만원 할인해서 6,98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도 똑같이 7.9% 600만원 할인된 6,98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츠는 이게 좀 급이 다른데 AMG C63 쿠페 S 차량 정가 1억 4,160만원 현금 할인율 8.9% 똑같이 금융 할인율도 8.9%입니다 1,256만원 할인해서 현금 금융 최종가 1억 2,904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00cc 보겠습니다 가장 할인이 좋은 건 320d M 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 5,700만원 현금 할인율, 금융 할인율 전부 14.2% 810만원 할인된 4,89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화면에 다른 모델들도 평균 10%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괜찮은 할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에요 벤츠는 C220d 아방가르드 포메틱 차량 정가 6,310만원 현금 할인율은 2.5% 157만원 할인해서 6,153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금융 할인율 똑같이 2.5% 157만원 할인해서 6,153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직 C클래스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는 것 같은데 BMW 3시리즈 하이브리드 보면 3302 럭셔리가 할인율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 정가 6,320만원 현금 할인율 14.2% 900만원 할인해서 5,42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금융 할인율도 똑같이 14.2% 900만원 할인해서 5,42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할인율이 13.45%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율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달에 구매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BMW 3시리즈와 벤츠의 C클래스 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인은 아무 영업사원한테 가서 이 할인 이야기하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차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보다 빠르게 만족하실 거예요 이 프로모션이 픽스가 된 게 아니라 딜러 재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견적서를 이미 받으셨더라도 한 번 더 비교해보세요 어느 딜러분을 여러분들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월 라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블라인드 네 글자도 넣고 차량 기분 좋게 출고하셔서 또낙스 세차 세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매달 이렇게 할인 정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세요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 dominating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